할렐루야! 오늘의 기도 영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우리가 사는 인생은 도전과 고난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.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 자신의 손으로 붙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. 그렇게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 직면하여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길 소원합니다.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. 주님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도전 앞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소리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. 그렇기에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올바른 결정을 하고 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피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강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그분께 힘과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.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의 기도였습니다.